지구에서 39억 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 3개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. 벨기에와 미국, 영국, 인도 등 국제연구팀은 외성 트라피스트1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3개를 관측했고, 이 별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온라인판에 발표했습니다. 트라피스트1은 태양 질량의 8% 정도인 별로, 연구팀은 지난해 이 별을 관측하던 중, 행성 3개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별 주위를 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연구팀은 지구 크기와 비슷한 행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예정입니다.